이번 시간에 산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산소를 가면 무조건 덕을 볼 수 있는가? 또는 산소를 저희가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소를 가면 무조건 덕을 본다는 게 아니라 산소에 가서 내 조상님한테 인사를 하고 오면 첫째는 왜 산소는 무조건 가진 않잖아. 솔직하게 내가 좀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즉에는 산소를 간단 말이야. 내 조상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조상님을 자주 안 쳐잡아서 혹시나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산소에 가서 재료를 올리고 돌아올 즉에는 뭔가 가볍거든. 항상 재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볍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내 조상한테 가서 찾아가서 내가 할돌이를 인사하고 오니까 조금 내가 죄진 마음에 부담을 덜어 놓잖아. 그러면 신이 나지. 사람이 모든 게 인생에서 좌우하는 것은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운도 따라줘야지 되겠지만 내가 힘들다 힘들다고 자꾸 그러고서는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 내가 아팠다고 자꾸 아파서 울게 하지만 울고만 있는다고 그래서 낫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이겨내고 그 아파서 이 상처가 암호는 회복되는 이 기간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산소를 가면 내 조상한테 첫째 내 산소에 가서 내 조상님한테 재료를 올리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좋다. 산의 기운 또. 그러는데 단 이제 주의할 것은 뭐 아홉수가 낀 데다가 일곱수나 아홉수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일진에 따라서 뭐 뱀날이라든지 쉽게 해서 뱀은 살을 사라 그러잖아. 그래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일진이 좋으냐 안 좋으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기약이면 좋겠죠. 근데 이런 무석 행위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 돼서 온다고 하면 그 한 가지 예방칙은 산에서 내려와서 신문지를 태워서 건너온다든지 잠깐 예방은 돼요. 그러면 잡신이나 뭐든 자기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따라가지를 않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런 예방증은 해도 좋아. 그런데 조상에서 그만큼 덕을 내리는 거는 내 후손이 왔다 갔는데 조상이면 나몰라라 할까? 그건 아니거든. 일단은 내가 인사를 드리고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부담이 덜 가서 좋다는 얘기야.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갔다 와서 일이 더 안 돼. 그건 잡기가 따라 붙었겠지. 그럼 뭐 뱀날이라든지 무슨 사과 꼈겠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예방을 하면 좋아요. 좋고 어느 누구나 산에 찾아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 힘들 적에 가잖아. 산소를 자주 가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자주 안 가는 것이 좋아요. 응. 자주 안 가는 것이 좋아. 어떤 사람 왜? 산 사람과 산 자, 죽은 자 틀리거든. 근데 가서 자꾸 산에 가서 힘들어요. 울고불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조상에서도 좋을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음만 더 무겁고 더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지. 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 그리고 뭔가 간절함이 있고 너무 힘드니까 산에 가서 시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 그거란 말이야. 내가 이 조상의 산도 조상을 잘 섬겨서 덕을 입어서 고마워서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면 찾아가는 게 조상의 묘라고 봐요. 나부터도 힘들고 막 이러고 그러면 부모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날 거고 갔다 오면 편하잖아. 유난히 더 힘든 것이 내가 힘들었을 적에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이랬을 적에 하수연하고 없을 때 내 하수연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조상의 묘가 아닐까 또 그래요. 그러는데 일단 갔다 와서 시컷 울고 오면 마음은 좀 편해. 근데 너무 자주 가는 것은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고 또 갔다 와서 산소에 조상이 돌봐서 덕 보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산소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을 적에는 가세요. 무조건 산소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미치겠거든? 그러면 그걸 참고 안 가면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갔다 오면 괜찮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소를 갈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면 해가 바뀌고 또 꽃피는 춘사물이 되는 거고 가을이 되고 이러잖아. 우리가 성묘를 가잖아요. 그렇죠? 정월달에는 차례를 지냈지만 한식 때 가는 것이고 또 여름에는 꽃이 피는 산에 보고 싶어서 꽃도 한 송이 갖다 놓고 싶고 사시사철 좋아. 나쁘지는 않아. 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내가 가고 싶을 적에 가는 거. 그리고 크게 집에서 재를 안 올려도 길 같은데 그때는 찾아가서 인사하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좋은 날은 3월달에 좋다고 그랬지. 2월, 3월달에 한식날에 새해를 상징하고 가는 것이고 또 가을에는 추수했으니까 꽃도 보고 단풍도 보고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특별히 좋은 달이라기보다도 아무 달이나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혹시 4월달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래요. 4월달은 특히 4월생일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생일이 4월달인 사람들은 산에 갔다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래서 4월달만 피하고 아무 달이나 가는 것도 괜찮은데 산에는 6월달에서부터 7월, 8월, 9월에는 긴 짐승들이 많잖아요. 뱀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많잖아. 그래서 가는 것을 꺼려하고 이러지만 물꽃을 잘 타는 사람 꺼려하지만 내가 가고 싶을 적에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봐. 뭔가 마음에 끌리고 조상에서도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서 산에 잘못하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갔다가 딱 내려오거나 문상하고 오거나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신문지 같은 거 태워서 건너오고 그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쉽게 해서 여러 잡신들이 쫓아 혹시나 쫓아오다가 예를 들어서 김씨인데 김씨가 산에 성멸화라고 가 그러면 거기서만 이래 산에는 여러 잡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귀신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어디 이제 이렇게 공동묘지나 이런 데는 각성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원기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내려와서 신문지를 태우면 거기에는 박씨, 김씨, 이씨, 최씨, 권씨 학교도 각성이 있잖아요. 신문지에 각성이 적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오면 김씨를 쫓아오다가 불에서 태웠기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야. 그게 예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고 싶을 때 가세요. 가서 그래도 조상님하고 대화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부모님이나 왜 가서 울고 거기서 산 한 번 보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면 더 그 마음을 거기서 다 털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계시는 분들 산에 가고 싶으신 분들 꼭 갔다가 오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양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